어 캐나다 허준? 저게 뭐지? 캐나다 허준 아가추맨 찾았다 엔스티 드림마크 캐나다 허준 아가추맨 이거죠? 보십시다 의료진 여보세요? 오! 너를 살려줄게 왈스 가추맨 배고프 왈스 어? бой 의사야 의사.. 혼자 의사 부여 받으신 거냐고요ㅋㅋ 너무 웃기다..ㅋㅋ 아이가추를 저 방송에서 도대체 몇 번을 하셨던 걸까요? 아 이거 너무 웃기다..ㅋㅋ 아 짧은데 강렬하네? 배그에 직업이 있었네요.. 의사.. 몰랐는데 직업이 있었네.. 아이가추리.. 아 너무 웃기다.. 나중에 제미님이 해탈하셨다고요? 아.. 아.. 아멘